오늘 들으실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강대상 뒤편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미에 유인천 목사님 어머니의 간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설명하시면서 끝부분에 말씀하시길 부모들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유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살아야 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때 제 심령에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의 종이 나의 입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이 뜨거워지고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강단 뒤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대변에 외치시는 단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외치실 때마다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막 세게 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대변에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하고 계셨고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크게 미소를 지시며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끝으로 단임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불신자 타종교인들만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모르는 목사도 전도사도 또 선교사도 신학대학 교수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신자도 전도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서 그들도 깨워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새로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지구본이 먼저 보이고 그 지구본 안에 대륙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도 외치실 때 한 대륙에서 한 목사가 나타나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선교사도 하실 때 다른 대륙에서 선교사 한 명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에게도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대륙에서 신학대학 교수 한 사람이 나타나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대륙의 목사와 선교사 신학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의미함을 알게 됐고 지금 이 땅의 영혼들을 깨워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적인 구원론이 평신도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대륙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얼마나 절신이 필요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진리가 전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길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 강도의 구원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그 새신자들이 굉장히 많죠. 8, 9, 72 이게 8줄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5줄로 되어 있는데 8줄로 되어 있고 9으로 되어 있잖아요. 8, 9, 72 이게 72명이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한 주에 등록한 것은 다른 성도인들도 계시지만 조정인 전도자님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 결신한 분들을 지난주에 데려오셔서 그중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한 건데 요즘 한정원이 정말 천하보다 귀합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정말 갑절로 천하보다 귀한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두 증인 전도단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전도하고 계시고 진짜 웬만한 목회들보다 훌륭하고 웬만한 성교사보다도 훌륭한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죠. 십자가 강도의 구원과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몇몇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티모델도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익숙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세상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지옥에 가요. 100%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헛것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와요. 교과서에도 뉴스에도 어느 책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릴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 죽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 받게 해줄 말씀이 죽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기 살기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회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구원론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론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론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갈라데스 1장 8절 9절에 비니까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나타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리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저주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저주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 실제로 모두 저주받습니다. 그들 실제로 모두 저주받아 영량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론 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구원론을 가졌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질과 교회의 질이 결정된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구원론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큰 교회? 설교 잘하는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목사가 배경이 대단한 교회? 아니면 성도들이 어느 교회처럼 사회적인 하이클라스들만 다 있는 교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구원론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교회 선택의 가장 최우석인 기준은 구원론입니다. 그 목사가 구원론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나? 그 교회는 구원론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나? 아무리 가게에서 교회를 잘하고 아무리 교계에서 유명하고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아무리 기적과 표력과 기사와 이정이 나타나도 여러분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는 로시 소덜론을 떠났던 것처럼 속히 떠나야 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론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구원론이 잘못된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런 목사의 설교를 뭐 하려고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선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구원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타협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구원파적인 거짓 구원론에 속고 있는 목회자나 신자들이 바로 두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먼저 십자가 강도의 구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낙원에 갔는데 도대체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천국에 갔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못 살아도 반드시 천국에는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로마서 7장 14절이야 25절이에요. 그들은 바울은 위대한 사도여 구원받은 사람이다. 바울이 당연히 천국에 갔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자면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의 냉치하느냐고 원치하느냐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면서 고백했다. 바울이 그렇다고 지옥에 갔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제 가운데 살고 있어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목사들이 속고 있는 상태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둘 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해야 된다고 행함 있는 산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무리 죄와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아무리 성경대로 구원론을 설명해줘도 이거를 빌미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원론을 부여잡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중에도 이들이 바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인데 소경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 중에 다수가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단체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매우 오래된 미혹의 근원입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자기의 기만에 빠져 있어요. 속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지옥에 갈 목사와 신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보금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진리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목사인데 회개할 기회가 여류거성처럼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잘못된 구원받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장로, 권사, 집사, 신자인데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무지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파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파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가짜 구원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증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강도의 구원. 다행하게도 이 십자가의 강도에 대한 것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후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심도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따라해볼까요? 저의 처녀작. 지금부터 쓰는 것은 아줌마작이에요. 그러면 저의 처녀작.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 나오는 설명. 저의 처녀작.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 나오는 설명. 약 20년 전이었죠. 약 20년 전에 제가 울산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 같은 노예 목사님 나는 몰랐어요. 같은 노예 목사가 책을 이렇게 내주면 서로 축하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앞에서는 축하라는 책이고 뒤에 나중에 한 얘기들을 다른 목사가 다 알려주는데 지까짓게 뭐라고 책을 내? 웃겨. 야, 왜 목사들이 이렇지? 지가 뭐라고? 지가 지까짓게 뭔데 책을 내? 그러면서 목사들이 쑤긋쑤긋. 한둘도 아니고 단체로. 상당한 수고하세요. 결국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망했어요. 잘 나가던 교회들인데 한두 개 해가지고 싹 망했어요. 그 교회들이.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지까짓 것만 부흥하고 지까짓 것 했더래요. 그건 다 망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출판사 사장님도 아, 목사님 이거 설교집이네요. 이거 설교집이 뭐 팔리겠어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짱한 교회 목사님. 이거 설교집을 누가 사겠어요. 뭐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 한 권 때문에 서울에 살아가는 교회가 생겼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면 그 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 책에서 십자가 강도의 구원을 다뤘어요. 그런데 오래전 설명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는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흔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믿는 대상은 사실은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또 부끄러운 구원이란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심판날 상 받는 것이 전혀 혹은 거의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상이 많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심판석에서 하나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는 수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모두 영광스럽게 되는데 영광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틀 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을 했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면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꽤나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메뉴가 십자가 강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당치 않다. 십자가 강도를 보라. 그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아주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회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의 뜻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헬라우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음을 바꾸다 혹은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고 그 후 자연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언행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심리학자 존 화이트는 회개에 따르는 참변화의 심리학을 다룬 내적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는 내적 혁명이다. 회개는 참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깊고 내적인 전환이다. 회개와 변화는 동일한 것인가? 둘은 서로 연관은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회개는 지속적인 변화에 선행되는 의식의 변화와 의지적 반응이 합쳐진 내적 혁명이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 앞에 온다. 즉 변화를 위한 길을 연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초적 구조. 다시 말해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참된 희망을 주는 유일한 구조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 강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강도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분명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진지하게 강구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자기 같은 사형수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강도의 마음이 바뀌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 강도의 형집행이 중단되고 새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결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의 신자들이 십자가 강도와 달리 예수를 믿은 지 몇 주, 몇 달, 몇 년,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았으니 자기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가 분명히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신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해 잘 하셨나요? 네,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책에 나오는 설명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메타노이와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 바뀌는 건 뭐냐?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무편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무편이라는 말은 물론 없지만 십자가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 강도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풀려났다면 또다시 강도질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강도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려서 살지 않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 강도는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와 달리 김경규 교수님은 십자가 강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에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강점이에요. 이게 이분의 강점이고 다시 보아도 좋은 설명이에요. 모순될 것 같지만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참 좋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방금 전에 읽어드리는 게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길어서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무슨 독서 모임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읽다 끝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핵심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강도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반나절 동안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짧은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강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열매를 기다릴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그냥 단순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무관한 믿음이고 순정과 무관한 믿음이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다. 이게 틀린 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몇 가지를 강과한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 강도에 대한 기록에서 뭘 강과를 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한 부분만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부분만 보았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강도는 회심을 했습니다. 한 강도는 욕을 하다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한편 강도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강도와가 다르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른편 강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꾸 오른편이라고 그러네. 입에 붙어가지고. 한 강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한 강도에는 다른 강도하고 다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십자가에 두 명의 강도가 달랐는데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나고는 천국에 가는 이런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겨났느냐.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미안하게도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을 불렀어요. 그래서 테스형하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분도 몰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저 자신을 알았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명예도 소용없어요. 학벌도 소용없어요. 지휘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어요.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자예요. 지옥에 갈 자예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달리 예수님은 의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난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이분은 의롭다.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들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도소에 가면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제수들이 모여있는데 물론 억울한 사람도 그 중에 일부는 있죠. 그런데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재판 받으라는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형당하고 있는 이 제수가 이 강도가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를 해서 고통스럽게 죽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다. 누가 보면 23년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죽어서 당연한 것이다. 이런 형벌을 당해야 당연한 것이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전에는 강도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누가 보면 23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대.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가 말이야. 다른 강도 얘기. 막 예수님을 비난한 걸 보고 야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당하는 거야. 이분은 의인이야. 이분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형벌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해서는 어떻게 감히 그분을 비난하느냐. 어떻게 감히 그분을 욕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의인인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맘튼 게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으면 그것이 그만이지. 뭐 이러고 이러고 도덕질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천국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23장 40이 저러니까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예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죄를 깨달은 이 사람이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죽는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예수님 나도 데려가주세요. 그 나라에 나도 데려가주세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죽을 때 나도 그 나라에 데려가주세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아무리 심악한 죄인이라도 참되게 회개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강도예요. 살인강도예요. 사형수예요. 온 세상이 죽여 맞다가도가 생각을 한 사람이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국립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는 반나절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동안 예수 믿고 숨을 걷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충분히 여러 가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강도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사변적인 믿음으로 신앙고백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런 십자가 강도를 예를 들으면서 어떻게 오래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말씀 들어서 살지 않아도 쇠개하지 않아도 죄를 버리지 않아도 제 가운데에 살아도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어리석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견해는 제 견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까? 저는 회개합당한 열매 중에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것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것 이것은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지옥에 가는 글자에 나온 것처럼 저처럼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이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설명도 가능하고 이 설명도 가능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 다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석이고 유용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든지 십자가 우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례가 아니다. 행함 있는 믿음과 무관한 구원받은 사람의 사례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확실하지요? 여러분 분명하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벌써 마지막?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깨달은 십자가 강도의 구원 이미 소개해드린 두 가지로 사실 충분하죠. 충분한데 최근에 깨달은 십자가 강도에 대한 종합적인 깨달음을 추가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라 그랬는데 최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가 막 밀려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 언제 썼는데 이 설교 원고를 언제 썼는지를 몰라. 어제 수정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최소한 2년 전에 써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다 로마스장 마지막까지 다 써는 원고인데 다른 설교에 밀려가지고 여지껏 못하다가 진짜 열 달 만에 해산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해산을 하니 설교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래전에 깨달은 건데요.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로마스 7장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십자가 강도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참회계를 하였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렇죠? 회개와 믿음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십자가 강도는 회개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처음은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구원받은 강도만 돌이켰어요. 조롱을 멈추고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자백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간 일에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했어요. 그다음에 욕하고 비방하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술이 돼가지고 회개에 앞당한 열매를 멸였는데 입술로 열매를 멸였어요. 회개에 앞당한 열매를 뭐로 멸였다고요? 입술로 멸였어요. 원래 회개에 앞당한 열매를 몸으로 멸져야 되는데 입술로 멸였어요. 입술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십자가 강도가 행한 게 뭐가 있느냐? 행한 게 없지. 십자가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려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어요.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어요. 손도 아야 못 움직여요. 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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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움직여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 강도가 살아있는 건 똑같은데 우리랑 죽을 때까지 십자가 강도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는 게 다 바뀌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강도가 행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다 바뀌었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너는 바뀔 수 있잖아. 행동도 바뀔 수 있잖아. 삶도 바뀔 수 있느냐. 너는 뭐 했어? 너는 쟤를 고집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하고 어떻게 십자가 우편 강도하고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둘이 같아? 같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참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죽인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서경과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한다는 서경과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대제스장들마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믿기는커녕 오히려 나사라도 죽이자 그랬어요. 나사라도 죽여버리자. 오늘날 이런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른 게 부응하면 죽여버리자. 우리 교회 한국교회 교단들이 한 게 그거 아니야. 죽여버리자. 우리 교회 성가들 가절로 옮겼다. 죽여버리자.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무나무나 그러나 십자가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가장 믿기에 힘들 때예요. 가장 약할 때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할 때예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수치스러울 때예요. 가장 힘이 없을 때예요. 가장 초라할 때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이 의자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극류가 자비를 깨닫고 주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어가서서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어가서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임금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임금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아버지 뜻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만 신자들이 떼거리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이 교안에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강도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주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어가서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깨닫고 임금과 구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게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요. 원리가 같아요 같지 않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십자가 강도가 대속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들려서 성경 읽을 시간도 아직 성경 기록 안 됐음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설교 들을 시간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설교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도 아니고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데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은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문든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문든 것도 두려워했어요. 부활은 안 믿었어요. 부활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안 믿고 다 그냥 과거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서 고기 잡고 있어요. 오늘 월척 잡아보자. 고기 잡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사도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죠. 요한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했어요. 사도들이 여러분 구원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해요? 오늘날 이렇게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 구원을 위해서 구약시대에 요구되는 믿음과 신학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이 다르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예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리대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바라들이므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 또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시대와 과도기 신학시대와 과도기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의 요구되는 믿음은 신학시대에 요구되는 믿음과 그 수준이 다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 수준이 다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강도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해드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 보세요. 십자가 강도는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참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이런 무식한 질문하면 안 되죠. 그게 행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무식한 질문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는 참 회개를 했어요. 그는 참믿음에 가렸어요. 그는 구원을 바랐습니다.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를 하고 참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저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똑같은 것이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우리와 달리 임종 때 구원 받았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너무 완화하고 강박한 가족이 있으면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암 걸리는 거 다 무서워하죠. 암 걸리는 거. 나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암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암 다 무서워해. 그런데 회개하자고 강박한 자는 건강하게 살던 걸 딱 죽어치었거든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야. 암 걸려야 돼. 아무도 암에 나네. 암 걸려야 됩니다. 역시 암에 나네. 암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암 걸렸는데 놀러다니 딴짓 할 게 없어. 침대에 도와서 고치고 올 거니까 이제는 억지로라도 죽음을 생각해야 돼. 고치고 올 거니까 억지로라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암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게 돼도 천국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력들을 위해서 완강한 사람들을 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 회개시켜주세요. 정 안 되겠으면 죽기 전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냥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암이라도 걸려서 회개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강도는 임종 때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에 가진 수많은 복사와 신자들은 임종 때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 강도를 들먹이면서 우리가 말씀 들어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지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은 즉시 죽었지만 강도는 구원받은 즉시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산상수현을 생각해 보세요. 문맥상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제자들의 특징이죠. 우리 산상수현 배울 때 다 배웠죠. 팔복이 뭐냐? 회개한 제자들의 특징이다. 회개한 제자들의 여덟 가지 특징이다. 그게 여러분 팔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덟 가지 특징이다. 그게 여러분 팔복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팔복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강도는 팔복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 죽으면 누구나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팔복에서 처음에 한 약속 마지막 복에서 한 약속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똑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까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낙원에 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경우처럼 임종 훨씬 전에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팔복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팔복의 사람은 지금 회개한 사람이죠. 십자가 강도처럼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믿은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이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무조건 천국에 가게 돼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목살이나 이런 한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라야 여러분. 구원받에서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모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이가 서기관과 바레이신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팔복의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너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미래에는 갈지 안 갈지 몰라.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십자가 강도처럼 너 희귀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넌 믿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미래에는 넌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 갈빈 가짜입니다. 장로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너는 미래에는 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너희의 이가 오직 믿음 떠들지 마. 은혜 타령 말하지 마. 구원의 확신 떠들지 마. 너희의 이가 네가 의로 와야 돼. 너희의 이가 너희에게 의가 있어야 돼. 어떤 의의? 서기관과 바레시엔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레시엔들은 행동으로만 살이 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어요. 예시를 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정을 보면 가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레시엔보다 낫지 않으면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의 이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레시엔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중에 또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완전히 못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두 말씀 다 처음 믿을 때를 상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때를 지준한 것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 그러나 그 중에 일주일이든 1년이든 30년이든 70년이든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서기관과 바레시엔보다 나 하늘을 가진 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인가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랄자도 너는 결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지혜림으로 선지전으로 하고 귀인 좋고 많은 것 이게 그 증거잖아요.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 받고 갑자기 막 선지전으로 하고 첫날부터 선지전으로 하고 첫날부터 귀신 좋고 기적행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질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사례 접혀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팔복과 같은 선상에 있는 강도가 천국 같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오래전부터 믿은 서기강과 바리세보다 나은의 즉 행함이 없는 신자들까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건 오산이에요. 그거는 산상승원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밴되는 것이고 이단사설입니다. 걸핏하면 우리 이단이단 하는데 내가 이단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통합 안에 합신 안에 합동 안에 고신교단 안에 승복음 안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무서우신가? 우리 성도인들은 착해서 여러분 보고 특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수양관에서 유인천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그걸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2017년 1월 7일 날 유 목사님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암투병 중이었는데 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이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금방 막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 처치실로 옮겨가지고 응급 처치를 하고 막 그러는데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그런 한 다음에 혼수 상태로 있을 때 겪은 경험을 이제 가족과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유 목사님의 어머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온통 꽃으로 둘러싸인 그런 장소예요. 어딜까요? 천국이죠. 온통 꽃으로 제가 꽃사진을 잘 찍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찍는 이유가 있어요. 꽃사진을 그렇게 올려도 안 보는 사람은 천국 안 좋아하는 사람이요. 온통 온통 꽃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 집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덕에 자리 잡은 그 어머니의 집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났던 무리에 대해서 그들은 같은 시간대에 죽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유 목사님의 어머님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디론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곳이었어요. 캄캄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시자 한 사람이 거적대기를 두르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한 것처럼 거적대기를 두르고 땅에서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봤더니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 유 목사님의 밑에는 외할아버지가 땅에서 올라오는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똑같은 거적대기를 두르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데 누군가 봤더니 이번에는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었어요. 남권사님이라고 함께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신앙생활한 권사님이었어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옥에 간 것이 그 위에 그분들이 모두 이 목사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너는 이곳에 올 수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깨어내서 처음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아직 아니래.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아직 아니래. 지금 죽을 때는 아니래. 맞게 흔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럴 정도로 얼굴에 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일을 말씀할 때와는 달리 어두운 곳에서 만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남곤사님을 위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가는 거야. 나는 주님이 부르셔서 곧 갈 테지만 너희들은 아무 교회에 나가면 안 돼. 인천이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 아 이게 포인트야. 인천이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 하우징 여러분 인천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인천이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여보 나도 곧 갈게. 우리 거기서 만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못 만나요. 남곤사님도 저기 어두운 곳에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오겠냐. 아버지께서도 교회는 다니셨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않으셨대요. 내가 신뢰가 될까봐 지금은 혹시 잘 다니시냐고? 그럼 내가 지금은 잘 다닌다고 말해주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 다니신데 다행이다.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여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고 계시대요. 여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게 참 남의 일이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와나가고 강박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어머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나여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은 뭐라고 남기겠어요? 내가 죽으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미야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죽을 때 주 언니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미리 유언합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잘 믿어야 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살아야 돼.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살아야 돼. 여러분 제정심박힌 부모라면 이 말 아니고 다른 유언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죽을 때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그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남기고 다음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래요. 참고로 유 목사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반대하셨습니다. 호주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온 것부터 용납이 안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이당교회에 다닌다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두 쌍수를 들고 반대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목사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 설교 내용을 계속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4.3호에서 이러다니 기적들을 계속 소개해드렸어요. 그걸 들으면서 서서히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일 예배도 한 번 참석하고 4.3호에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주일 예배와 4.3호에 한 번씩 참석을 한 다음에 일단 와보시라니까. 주일 예배와 4.3호에 한 번씩 참석을 한 다음에 그의 가정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갔다 왔는데 인천이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이단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없어.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교회가 없어. 너무 좋은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땅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적대리길을 들고 올라갔지? 이렇게 궁금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거적대기를 두고 올라갔지? 지옥에서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집도 없어요. 천국에만 집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힘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당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어요. 휴식 시간이 없어서 집이 필요 없어요. 지옥은 고문하는 것만 있지 지옥은 집이 없어요. 그렇죠? 에이스 없습니다. 아무도 안 넣어주지 않도록 진짜 에이스 침대.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 집이 없어요. 지옥에는 옷도 없어요. 옷 입으면 뭐해? 지옥불에 다 태워지는데. 옷 입으면 뭐해? 지옥불에서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옷이 없어요. 그런데 왜 거적대기를 입고 올라왔느냐. 유 목사님의 어머니가 실제로 지옥을 본 게 아니에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갔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에 누가 갔는지를 지옥에서 잠시 끌어올려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뭐라고 보여주면 민망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거적대기 걸쳐놓고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신앙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를 여러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교리는 거짓입니다. 십자가 강도를 들이대면서 로마서 7장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믿습니까? 절대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어제는 깨어있어서 오늘은 제 힘을 들을 수도 있어. 지난주에는 바르게 살았어. 이번 주에는 실족했을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달 전에는 마음이 청결해서 지금은 더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보인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펼쳐서 복정시켜야 돼. 항상 깨어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에게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강도의 구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타교의 많은 목회전화 신자들에게 오늘 배운 것을 잘 설명해 드리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목사되어서 지옥까지 말고 권사 장로되어서 예수 믿다 지옥까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행함이 된 산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심의바 아버지의 만심대로 살고 서기관과 바리세마다 나은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널리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호적인 전도들이 전도해서 72명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확실해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만 타정계인들만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도 전도의 대상자에요. 지금은 송교사도 전도의 대상자에요. 지금은 전도사도 전도의 대상자에요.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도 전도의 대상자에요. 지금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전부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참된 신자가 그만큼 적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그만큼 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영혼들에 대한 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나눠서 그들을 깨우고 함께 천국에 가는 그래서 함께 천국에서 서로 살아가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테레마스는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에요. 중요한 건 현재에요. 중요한 건 현재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중요한 건 현재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신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죄를 이기고 있는가? 지금 나는 거룩한가? 지금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나는 성령칭만한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부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은 어떨까요? 내 부모는 어떨까요? 내 신척은, 내 형제는 어떨까요? 내 친척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 친구를 어떨까요? 내 이웃은 어떨까요? 내가 아는 동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가슴을 찢고 여러분 중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3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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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버지, 어머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어서. 어머 아버지, 어머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혼돈을 위하여, 어머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수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구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과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찌하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땅의 참된 복음을 기도로 회복시켜주고 계신 어머 아버지의 그 처절한 마음을 어머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그 마음을 깨닫고, 어머 아버지 앞에 돌이켜 회개하니, 하나님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제 잠에서 다 깨어낼 수 있도록, 어머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햇사로 깨워주시고, 어머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속이 가까운 바리새보다 더 은혜을 켜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을 돌아보며, 아버지여, 회개의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여, 지금의 내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금의 내 현실상이 어떠한지, 주님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추어주시고, 어머 아버지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영혼을 물으실 때, 어머 아버지여, 나의 삶이, 나의 은행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은 그 나라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내가 이 진료를 듣고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 되도록, 나부터 고압받고,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빛뿌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참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나를 향한 말씀, 아버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정신 잘할 수 있도록, 아버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똑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뺏어 진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길 수 없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모실 때,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과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자기 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친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 아버지, 성인하고, 마리세의 무난한 하늘을 가지게 하소서, 나의 지난 날을 돌아오며,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일지, 아버지 앞에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이 발라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 아버지의 은혜를 모아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신자들을, 아버지의 금리를 여겨주옵소서,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모니만 그리 칭찬히 해, 수많은 교회 안의 신자들, 아버지 물상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인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구원의 길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강도처럼, 변화되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일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참된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빛으로 임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날마다 나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모두에게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참된 진리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미옥의 영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빈의 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의 복음이 회복되어, 교회와 교회의 신자와 목회자와 신학교의 구수들이, 주님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하나님 믿으며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아,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절박감을 주시옵소서, 절박감을 주시옵소서, 절박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신지, 주님이 당신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전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되는지,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기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죄를 쓴 은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리세인과 석의감보다 나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 주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영혼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그 영의 외침을 들으시고,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암이라도 걸려서, 고함만은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만은 받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이 시대의 신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이 시대의 적어질 때 복음을 듣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신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갑니다, 아버지 행하 믿는 삶 믿음으로만, 아버지 나라에 돌아갈 수 있으믄, 하나님의 아픈 구원이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님은, 아버지야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갑니다, 아버지야 이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야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는 수많은 영원들, 아버지야 그들을 바라보며 탈실 것이든,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갑니다, 아버지의 시대에 교회와 신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야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이 어떠한 사명일지, 하나님의 심장이 어떻게 타들어왔는지, 아버지의 겉핀 운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반드시 수많은 영원들을 향하여, 이 참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으로, 아버지와 우리들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버 아버지의 죄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우리의 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차원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원들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 길들을 여시고 확장시켜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목표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안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영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영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구원을 얻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더욱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깊이, 찌르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조명되며, 하나님 잠되고 바른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이 구원의 진리를, 내 심령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 진리에 나를 비출 뿐 아니라, 이 진리로 내가 더욱 새롭게 형성될 뿐 아니라, 이것이 나를 통하여, 또한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밝혀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부여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면, 나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욱 실제가 되면, 하나님 더욱 간절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축복, 더욱 참되고 바른 축복, 진정한 축복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한, 이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이, 온 열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더욱 진정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더욱 가까이 입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준비되도록, 주님이여 임하소서, 주님이여 임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국의 여행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여행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가 깨어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진리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22만 2,603명이 출석하여서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속기 출석성도 30만을 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강도의 구원과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마음으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모이는데 성도여름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 경광을 돌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바른 복음과 진리를 알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모든 목회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귀에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모두 회개하고 천국 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두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기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힘을 쓰이는 곳에 성령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전세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수권 예배를 드린 성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어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회개의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회개의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충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의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에 심쓰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발명한 모든 죄에서 잘 캐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윤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정을 일으키며 삼중사여가 한나라를 힘있게 확장시키는 추수하략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릿개도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릿개도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암에서 감기 일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지금 즉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살아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한 용도르는 예시의의 이름으로 묶임박었다나 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인들은 예시의 이름으로 묶임박었더나 갈지어다 모든 눌림과 억암은 예시의 이름으로 살아 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 갈지어다 조현병도 치유 될지어다 양신 역사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살충동증은 예시의 이름으로 살아 질지어다 낭만과 우울증에서 사 갈지어다 예시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시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의 임절을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주님의 행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임재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루간 주님을 맞이소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당의 굶들인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